제일 인생 데이터 우리 화영인데요 빨리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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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영입니다 야야야야야 언니 야야야야야 꼼치야야 와랄랄라 씌우가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또 Strauss 요즘 슬퍼지 않습니다 왜 포커스가 안 보여요? 오토포커스에요. 옷을 벗겠다고? 옷을 벗겠다고? 옷을 벗겠다고? 오토포커스 자동 자동 옷을 벗기면 포커스가 맞나요? 나랑 나랑 장아지 뭐해? 너 포커스가 좋아해 자 이제 진짜 녹화하러 갑니다 이거 뭐예요? 이거 페인팅! 오! 보라색과 초록색 나한테 좀 뒤쳐주고 있어. 이거 찍느라고 우리는 행사를 뒤로 왔습니다 우리 멤버들 뭐 먹고 있지? 새침댕기 아니야 아니야 햄버거 먹고 기운 차렸나요?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나요? 살 것 같아요 인절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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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인참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여기는 음악 우린 사전을 끝내고 왔지 우리 오늘 왜 이러니 불렀지 보람언니 랩하지 그렇지? 지금 나 랩했지 어색할게 어울리지 그렇지? 하지만 나도 할거지 나도 할거지 나도 할거지 나도 랩할거다 우리 할 뻔했다 펜한테 선물받았죠 나 다음은 악어 나 다음은 악어 악어 아니야? 똑같아요 진짜로? 무서워 하나만 재밌는 놀이 맘에 들어요 치열아 안녕 안녕 이쁘iddr Brother 하나만